안녕 아리따운 소녀. 어디서 많이 본 얼굴 같은데, 네 이름이 뭐였지? 내 이름은 삼장인데, 어렸을 때 많이 놀았잖아. 내 이름을 까먹은 거야? 아하하 미안. 그렇다면 붙나와라 보필. 어때? 나 한자 잘하지? 안 잊어버리게 그림을 그려야지. 어디에 해줄까? 대박. 필요 없어. 오빠가 그렇게 인기 있는 것도 아니잖아. 응. 그럼 나 간다. 안녕.